안녕히 주무셨어요? 어, 그래. 형 선생님, 안녕히 주무셨어요? 네, 어서 앉으세요. 고마워. 이 놈아, 너 어디서 그렇게 고약한 술버릇을 배워왔어? 이 집선 누가 술 먹고 주정하드냐? 아버지가 그랬어? 삼촌이 그랬어? 아유, 어머니. 아직부터 또 왜 그러세요? 죄송해요, 할머니. 용서해 주세요.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오겠더냐? 그건 편안하셨어요, 할머니? 응. 우리 집 장손이 나갔는데 이 집에서 편할 사람이 누가 있어?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 편했겠다. 그럼요. 저야들 편하죠. 어머니, 앉으세요. 얘들도 출근해야죠. 네. 아유, 넌 뭐가 그렇게 바빠 그래. 그래갖고 데이트 올 시간이나 있겠냐? 얘, 한 녀석 다르고는 약속 잡았어? 아유, 예. 잡아, 잡아야죠. 아, 오늘 당장 전화 걸어서 잡아. 세우라 내우라 하다가 내년에도 장가 못 간다. 아유, 예. 온도사용 Internal Code heincom actually, Fat. 속이 빨리 풀려요. 가족 say a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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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, 마누라는 의복과 같고 부모는 수저과 같다고 했어. 의복은 빨아입을 수도 있고 사입을 수도 있지만 부모는 바꾸지도 못하고 잘라내버리지도 못하는 거야. 우리 어머니 아주 아침부터 문자 쓰시네요. 나는 뭐 문자 좀 쓰면 안 되냐? 와서 식사하세요. 지환이요, 오늘 짐 챙겨서 집으로 들어온대요. 아니, 그럼 도로 나가려고 했냐? 아, 짐 챙긴 거 힘들면 나 퇴근하고 좀 도와줘? 아니야, 내가 할게. 저기, 바쁘면 엄마하고 내가 챙겨올까? 아니에요, 제가 해요. 그럼. 내가 니 삼촌이냐? 내가 니 삼촌이면 넌 내 조카인 거고 내가 니 삼촌이 아니면 너도 내 조카가 아닌 거지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도 궁금하다, 그게 무슨 소위인지. 어젯밤 니 주사에 중요한 레파토리였어. 아니, 도대체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? 최근에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고백이라도 하셨냐? 그래서 충격 먹고 어리광이라도 부린 거야? 어, 근데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게 아니라 육교 밑에서 주워오셨대. 이 나이 먹고도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충격은 충격이던데. 하하, 잘하면 친부모님이 나타나겠다. 그러게. 그럼 어떡하지? 거기다 친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여서 넌 팔자 피는 거고. 아, 그럼 더 좋겠다. 그래도 넌 내 조카야, 인마. 난 니 삼촌이고. 니 친부모님이 나타나도 그건 바뀔 수 없는 거야, 인마. 왜, 감동 먹었냐? 좀 그러네. 하긴 내가 삼촌을 좀 많이 사랑하긴 하지. 어이구, 용돈 주면서 키운 보람 있다. 우리 삼촌 최고! 이야, 그 소리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다. 너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최고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. 너처럼 아버지 잘 따르는 아들도 드물 거다. 내가 너 참 많이 부러워했다는 거 알고 있냐? 뭐가 그렇게 부러웠는데? 우리 형님 같은 분을 아버지로 가진 건 배 아플 정도로 부러워했어, 인마. 그분이 우리 형님인 게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그런 아버지를 둔 니가 참 부러웠어. 니가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. 뭐 말하지 않는데 굳이 캐묻고 싶진 않지만 니가 한 가지만 알아둬. 아버지 비참하게 만들지 마. 너한테 사랑 구걸하게 만들지 말란 소리야. 요즘 형님이 너한테 사랑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. 아니 왜 부모가 자신한테 사랑을 구걸해야 돼? 그건 불효막심에다. 배음망덕인 거야. 아니 청소를 하면 내가 선생 아니겄어. 빌딩 청소, 아파트 청소 안 해본 데가 없더라고.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네요. 아직 70도 안 됐는데 많게 뭐가 많대요. 앉은 자리에서 2박 3일 밤새워 고스톱을 쳐도 생쌍한 사람이야 내가. 아니 내가 그 정도로 기운이 따라준다 이 말이지. 아니 저 날 밤새워 고스톱 침착은 없더라. 그렇다간 저 집안 말아먹었지라 아무한. 죄송하게 됐어요. 60세까지만 뽑으려고요. 아이고 참말로 더러웠으면 살다. 아이고 까딱하다가는 우리 혜준이가 주는 돈에 목매고 살게 생겨버렸네. 사람이 집아버린 하고 살아야지. 기생충만 키를 자식 뜯어먹고 살면 안 되는 건데. 오메. 오메 내가 미쳤눈 같다. 애미값도 못한 주제에 자식 독본 생각보다 하고. 오메.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.